여러분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9월 1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챙겨보자면 다우존스 1.6% 상승, 나스닥 2.71% 상승입니다. 반도체 지수 2.89% 상승, 독일도 2%대 상승입니다. 전일 우리 유료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한번 무너졌다 해도 밑에 60일에서 한번 반등한다 그리고 20일이 저항의 역할을 할텐데 왔다갔다 행보하다가 돌파 시도하면 다시 추세 복귀 그러지 못하고 60일을 다시 하회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선물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과도 연동됩니다만 그냥 선물만 매매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60일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보고 들어보라고 한다면요. 여기 음봉 떨어질 때 나스닥 선물을 매도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60일권에서 반등이 어저께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나올 때는 차익실현물량 조금 나와요. 앤드 신규 매수물량도 같이 유입됩니다. 그러나 점점점점 상승을 강하게 한다면 차익실현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강하게 반등 나와서 다행이고요. 혹 다행히 몇 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오일도 상당히 급락을 했고요. 여전히 금 선물은 적당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시 재개장된 다우 선물 0.1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38% 상승 중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보자면요. 코스피가 1.26% 상승 코스닥이 1.24% 상승입니다. 전일 그리고 오늘 크게 이슈된 바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기술주에서 미국의 기술주에서 테슬라가 전일은 20%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전일이겠죠. 다시 10.92%로 강하게 반등 마이크로소프트도 4% 애플도 3.96% 상승하는 등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 반등을 이뤄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요. 21권에서 코스피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하락폭에 대비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코스닥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이 4%씩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도 아시아권이 전반적으로 1% 정도의 하락을 보였고요.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앞전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질 때도 1% 정도의 하락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 1% 미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미국의 나스닥의 큰 흔들림은 시장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기보다는 나스닥의 포진해 있는 주가의 큰 변동성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외국인 선물이 일단 상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폭락은 없다. 물론 어저께 미국이 상승했습니다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폭제법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심스럽게 상승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JP모건에서 셀티리온의 주가를 19만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테슬라 주가는 얼만지 한번 예측을 해봐라 그러면 목표 주가를 내봐라.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성장성,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요새 흔히 말하는 PDR이라고 그러죠. DREAM. 꿈을 안고 미래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급등한 경우도 많아요. 다만 저도 여기 앞전 저번 달에 주가가 셀티리온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리포트를 19만원으로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19만원 할 때 뭐하고 있다가 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제가 셀티리온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 20만원 인근 19만원 인근에서 그러면 목표 주가 다 왔으니까 매도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그 리포트 한방에다가 질병관리본부입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질병본부에서 9월에 셀티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생산 녹십자는 10월에 생산한다 라는 부분이 발표됐는데 뉴스가 상업용으로 시판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정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테스트용 내지는 사용해도 되는지 위한 점검용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저께는 양쪽 밤을 두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60위를 회복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만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돼요. 셀티린 헬스케어는 7만원을 제시했다 그럽니까? 참 어이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자 오늘의 또 핫이슈는 카카오게임즈가 되겠죠. 지금 흔히 말하는 따상 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공모가가 24,000원이라고 봤을 때 90%에서 200%까지 시초가가 형성 가능합니다. 24,000원에 따부리니까 48,000원 지금 시작하고 상하가 가버리면 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카카오가 지분 59%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분에 대한 부분 수혜가 예상되죠. 강하게 위로 올라탄다면 카카오는 다시 정거점 돌파도 오늘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좀 있죠.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 의회에 일주일 더 연기된 상황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은 아니죠. 영국의 기업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실험 중단했습니다. 환자 중에 투여하고 있는 환자 중에 알 수 없는 정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만 화이자와 같이 또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는 10월 중 내지는 11월 초에 승인 통과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쪽이 한 번 더 들썩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최근에 초강세는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전이 5G 통신 부품 8조원 수주 5년간 체결됐다. 앤드 반도체 퀄컴 IBM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도 수주 소식 계속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6만원대를 한 번에 치고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장기 가능하다라는 의견 삼성전자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일 매수의견 드렸거든요. 전전일도 매수의견 드렸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하고 시장이 그렇게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전혀 없습니다. 충장기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2차전지의 LG화학 이라든지 삼성 SDI 와 같은 종목들 조금 조정받았는데 LG화학은 확실히 6만원 건대 지진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당분간 66만원 과 72만원 저항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만 78만원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5G가 초광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린 뉴딜 종목들은 상당히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는 장사입니다. 장 시작합니다. 오신분들 다 반가워요. LG화 21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하고요. 현대모비스를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 상당까지 노려볼 테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반등 KMW 반등 NCSoft 하이닉스 카카오 2. 아 86% 강하게 올라갑니다.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따상은 갔는데요. 따상은 아닌데 200% 까지 갔는데 상한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는 추가로 밀립니다. 2. 2. 3. 3. 4. 8. 코스피 1.15% 상승 코스닥 1.33% 상승 입니다. 외국인이 565억으로 코스피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111개 매도 코스닥은 그에 비해 양대 메이저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셀트리언 추가로 밀리네요. 2. 2. 3. 6. 7. 10. 11. 11. 11. 11. 24. 12. 12. 11. 11. 12. 12. 12. 16. 13. 13. 13. 12. 14. 13. 14. 14. 자 삼성전자가 2.23%로 추가 상승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상한거 같습니다. 따상 이뤄졌네요 6만2400원입니다 48,000원으로 시작해서 날랐습니다. 됐구요. 자 이러니 공모주에 참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기사 한번 공모청약을 위해서 돈 넣어둔거 안주는건 아니니까 할수는 있다 생각합니다만 올라봐야 얼마나 수익이 안되요 몇주 안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금 묶여있는거 생각하면요 굳이 그럴 필요없다 이겁니다. 1억 투자해서 대여수출 받아서 16만원 벌면 며칠동안 묶여있으면 그게 1억으로 16만원 버는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0.16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자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수혜를 보는듯 합니다. 강하게 갑니다. 자 셀트리온도 약간 진정되는 것 같죠? 그죠? 볼린즈벤트 하단이기도 합니다. 자 국민주의에 가까운 주식이니까 밑으로 쳐지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매수세도 좀 있을거로 예측을 한다면 이게 진정되면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30만 7천원 돌파하고 위로 다시 올라타잖아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간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어요 뜬금없어 자 약간 비속어에 가까운데 후달리는 세력이 있다 understand? 후달리는 세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공매도 잔뜩 가지고 있는 아들 그죠? 더 치고 가면 곤란하거든요 너무 뜬금없어 30만원 가고 있는걸 갖다가 19만원이 뭐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참 그러면 딴거는 어떻게 설명할건데 딴거는 딴거는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신풍제 이야기하고 이런건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그죠? 빠르게 돌았습니다 야 jp모간 뭐 7만간다 했냐 뽕이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셀트리온도 플러스 전환입니다 올라타면 더 세게 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국면입니다 예전에 개인투자자의 파워가 조금 상대적으로 완전 열악할 때하고 좀 달라요 옛날 같으면 뭐 박살났겠죠 근데 지금 풍부한 자금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죠? 좀 다릅니다 자 하이닉스는 적어도 8만 2천원 이상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만 2천원 오면 좀 헤딩하면 조금 줄였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할 예정이구요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분은 그냥 쭉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잘 가요 이마트 잘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 여기서 이야기 했어요 잘 갑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이야기 했어요 여기 이야기 했는데 갔다가 밀리는데 이것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구요 안 빠졌어요 밑으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야기했습니다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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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도 이야기했는데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올라타면 별 무리 없구요 자 중장기 말씀드린 것도 삼성중공업도 이야기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여기 인근 이야기 했으니까 그죠? 뭐 그만 그만한 자리입니다 중장기는 포인트를 그 정도 포인트에서 해야지 저기 꼭대기에 있는거 하면 안된다 말씀드리고 EDGC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EDGC 진단키트 들썩들썩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분만 눌러 주십시오 카페 링크 돼 있으니깐요 실전투자대회에서 입상한 닥터K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시켜 드리고 싶어서 대출전 했습니다 4위 입상했습니다 들어가서 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거 한번 챙겨보시구요 같이 할 분 같이 하시죠 슈퍼챗 그리고 후원자 가입 해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자 전기전자 상당히 삼성전자 2%대 상승 SK하이닉스도 1%대 상승 자동차도 상승 자 나머지 다 비슷한 폭으로 상승 2차전지도 상승 수소차 자 그린유딜은 부담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수소차 쪽으로도 다시한번 더 반등 나오는 상황 제약바이예도 양호 진단키트도 양호 핀테크도 양호 5G 휴대폰 양호 휴대폰이 좀 더 양호 야 이거 뭐야 반도체 엘비스에미콘 날라갑니다 엘비스에미콘이 카카오게임즈에 지분 갖고 있어요 다날도 갖고 있습니다 다날은 어떻습니까 3%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양호네 그죠 게임도 뭐 비교적 양호 자 오늘 시장이 좋으니깐요 대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와 선물이 충을쳐요 외국인 선물이 최근에 충을 춥니다 공부가 고통 그렇습니다 미국선물 추가상승 딱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하고 양봉 강하게 어저께 그랬어요 2%정도만 올라도 만족하겠다 했는데 2%도 올랐습니다 양호 현재도 추가상승 2%외 어저께 이야기 들었죠 4% 빠졌으니까 적어도 2%정도 반등을 해줘야만 양호한 상황이 됐는데 은봉 거의 다 말아올립니다 양호 자 EDGC 시동겁니다 3% 상승 야 이거 무슨 마트에 물건 파는 사람같애 하하 EDGC가 왔어요 EDGC 진단키트에 EDGC 왔습니다 관심있는분 자 와요 와요 하하 이거 뭐 마트인거 같애 하하 엔소프트 반등하구요 하이닉스 그죠 여기 매수 여기 매수 그죠 여기 매수 분할을 계속 해갔다면 평균단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의견 드렸어요 그러면 평균단가 평균단가 내지는 평균단가 약간 위입니다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닥터게임 들이대는거 되게 잘해요 예전에 좀 터프하게 이야기할게요 개 망해가지고 이마트 내의 악세사리 이마트만 돌아다니는 악세사리점에 잠깐 취업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됐기 때문에 남양주에 갔습니다 남양주 첫번째 건무지가 남양주였습니다 그 마이크 잡고 있는 우리 선배 점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악세사리점이니까 제가 마이크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퀵퀵 퀵퀵 여러분들한테 막 채워주고 이러니까 와 사장님이 막 채워준다고 좋아하라 하구요 그죠 확실히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합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손에다 많이 채워놓거든요 예쁜 아르바이트생한테 딱 채워놓으면요 잘 팔려요 마지막 남은거 그거 풀어줘 이렇게 까지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받아 주시고 다른 뜻 없습니다 자 뭐 시장 뭐 그만그만하게 가고 일단은 상승 출발해서 다행인데요 조금 밀립니다 마트에 일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앉지를 못하게 해요 왜 그러는건 몰라요 물론 손님들 뭐 이렇게 지나가고 물건 쇼핑하려고 하는데 앉아있으면 모양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부 다 못 앉게 해야죠 캐시어는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건 몰라요 제가 잠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뭐 거기 소속도 아니니까 옆에 옆에 매대의 점원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규정이 그렇대요 이 니짓이 4% 간다 이게 야 점장 지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아유 짤랑짤랑 뭐 별말 안합디다 뭐라는거 하면요 이거 하나 받아와서 뭐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팝니까 되게 싸게 받아와서 뭐 5천만원에 파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던데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이런데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들다 이런걸 느껴봤습니다 왜 운동화를 신는지 절실하게 느꼈어요 첫날을 그냥 구두 신고 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팔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팔아파 죽는 줄 알았다구요 많이 써있으니까 나중에 운동화를 갈아 신으니까 확실히 좀 낫더구만요 그죠 자 진단키트 수젠택이 6% 가고 위에서 왔다갔다 엄청나게 흔들어 됩니다만 EDGC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수젠택이 다음에 한번 합니다 수젠택이의 핵심 포인트를 확실히 간파했어요 자 EDGC가 비교적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EDGC 들어갔고 이제 추가 상승하면 수익 좀 날테구요 수젠택이는요 여기 인근이 거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인근 여기 20일과 또 20일 이야기하는데 20일과 60일 인근에서 사면 큰 낭패 없을 것 같습니다 FDA 승인도 나오고 했거든요 뭐 뭡니까 실적도 좋게 나오고 했거든요 상당한 공방입니다 쫓아가면 죽음이에요 쫓아가면 죽음이에요 사자마자 얼마 빠집니까 딱 21인근 61인근에서 사면 별 무리 없어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꼭대기 쫓아가지 말구요 꼭대기 쫓아가지 말구요 21, 61인근에서 사면 별 무리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종목들 우상량한 종목들이요 자 현대차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구요 현대모비스 들어갔다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저기 정고점 인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봅니다 SK하이닉스도 60일 저항권인 한 8만 2천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구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전일도 들어오고 이틀 3일 연속 들어옵니다 카카오 20일 다시 안착 이거 수익 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올라타는거 보고 다시 샀거든요 근데 또 빠지 또 빠지면 또 손절할겁니다만 그죠 그럼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에 손절은 인정 올라타면 그죠 조금 손절한거 만회하고 다 남거든요 계속 수익 내면서 왔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손실 아닙니다만 닥터케인은 스윙 스타일이에요 3,4일 끌고 가면 끊어요 대체적으로 대형우량주가 3,4일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조정 받습니다 엔소프트도 120일에 지지해서 반드시도 자 NH 한국사이버 결제가 신고가 달성 이후에 조금 추춤 추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온라인 결제 쪽에 최강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요 어느정도 퐁당퐁당입니다만 최근에 이디짓이 좀 시원하여 푹 가자 갔다 밀렸다 갔다 밀렸다 자꾸 그래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금 힘은 떨어졌습니다 전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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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돌파 추세 복귀하는 여기가 신호탄이라 봤고 저도 매수 들어갔어요 30만 9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악재가 두개가 딱 나오니까 팍 무너졌는데요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빨리 복귀해야 되고 자 그동안 좀 먼저 순구르기 해왔기 때문에 이슈가 아직 있어요 그죠?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사라든지 기존에 JP모간에서는 뭐 재고도 많다 경쟁이 심하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많이 올랐다가 가장 큰 부분이 돼요 고스피가 9% 올랐는데 75% 올랐다고 이유를 하나 됐던데 똥몽충이 같은 소리 아닙니까? 똥몽충이 같은 소리 아니냐고요 90몇프로 100% 200% 올라온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뭘로 설명할 건데 도대체 그죠? 되게 화났어요 어저께 만약에 쳐진다면 28만원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28만원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올라오면 매도할 겁니다 28만원보다 더 빠진다? 일단 28만원 확 깨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만약에 양황이 간다면 혼자 왕따 시키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야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우님 반갑습니다 자 이거 봐요 아까 모두의 엘저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20일이 무너지면 여기 저항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나스닥하고도 접목 되죠? 아까 그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빨리 20일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래도 뭐 정거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정거점 인근에서 위에서 20일 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튕겨 내려와서 여기 올라타서 여기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될 겁니다 그렇게 분석 잘하면 미리 미리 좀 이야기 해주지 한 17만원 15만원대 19만원 가면 목표치니까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이없어요 좀 악의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옆에 수건을 좀 놔두고 있습니다 아 너무 편하게 하는거 같아 이러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셀트리는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면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길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길 보면 그죠 여기 기준으로 그죠 13만 8천원에서 23만원 아닙니까 여기 여기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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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치거든요 23만 2천원에 뭐 벌써 그죠 얼마입니까 10만원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10만원이면 70% 정도 됩니까 3,7,20 80% 3,8,20 70 한 3,4%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똥줄 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누구 공회도 때리는 애들 똥줄 탑니다 그러니까 확 밀었어요 그죠 닥터키임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놨습니다 끝내주는거지 그죠 대형 우량주가 대형 우량주가 이런 모양 나오기 안 쉽거든요 그만큼 이해관계 상충되는 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없는 주식도 공매도 때리는데 꼭 그렇게 했다는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한 회사는 있습니다 없는 주식도 공매도 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어이가 없어서 그 회사가 있는데 버젓이 지금 영업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그죠 위에서 결정하는 그죠 금융계통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다 거기 거기 출신들 아닙니까 그죠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끝나구요 S로 시작하는 회사 있죠 그죠 심지어 뭐 분식회계하고도 멀쩡하게 회사가 잘 굴러가니까 참 이것을 단순하게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거에요 힘이 힘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끌고 당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되겠죠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매도 이야기 나왔으니 잠깐 하자면요 공매도 비중에 98%가 기관외국인입니다 그게 뭐 그럼 똑바른 그게 아 제도라 생각합니까 공매도 6개월 연장하니까 상방에 대한 배팅만 하방에 대한 배팅이 안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선물옵션은 선물옵션은 포옴입니까 선물옵션은 포옴이냐고요 선물옵션이 뭡니까 주식이 상승을 해야되는데 투자를 해놨는데 하락하면 안되니까 손실 크니까 하방에 배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게 선물옵션 아닙니까 그럼 되죠 공매도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하려면 하려면 공평하게 하든지 틀렸습니까 더 해볼까요 공매도 없어도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주식 선물옵션 강화하면 됩니다 주식 선물옵션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자기들이 지고 있는 기득권 넣지기 싫은 겁니다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죠 주식 선물옵션 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잘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잘 비교적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매도가 뭡니까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위에서 빌려서 사서 밑에 쌀 때 사놓는게 공매도 아닙니까 선물과 다를게 뭐가 있어요 옵션과 다를게 뭐가 있냐고요 주식이 그 주식이 빠질 것 같으면 주식 선물 매도 때리고요 주식 선물 주식옵션 푸드옵션 사면 되는 겁니다 손 놓기 싫다 이겁니다 기득권 틀렸습니까 아침부터 광분하네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밀립니다만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휘절 가능성이 있구요 갭 상승했다가 다시 밀어버리니까 옵션 양쪽은 조금 시원찮겠네요 그죠 일단 콜옵션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아 내 가격이라 그러거든요 먼저 달성된 가격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선물옵션의 기초 자산은요 자 선물옵션의 기초 자산은요 몸통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317점 317이죠 317.50은 콜옵션은 달성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더 콜옵션 317.5는요 달성 안 됐습니다 코스피 200이 317 밖에 안 돼 요거 여기 317.49 가면요 꽝입니다 이거 꽝입니다 그렇게 잘해요 아직까지 달성 안 됐습니다만 어제보다 확률 높으니까 318.38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32% 상승하는 겁니다 다만 올라갔던 거 많이 토해냈습니다만 그죠 여기 317.5는 달성 됐습니다 푸드옵션은요 317.5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316 아닙니까 지금 그죠 317에 가깝죠 달성 됐습니다만 어제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까먹는 겁니다 64% 그죠 왓다리 갓다리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양쪽에 있는 프리미엄 다 까진다고요 오늘 만기일날 그러다가 317.5 아래 위에서 만약에 적당히 딱 멈추죠 양쪽에 다 박살납니다 어렵죠 그게 옵션입니다 그게 옵션이에요 나중에 얼마에 딱 갖다 놓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 그렇게 한다 힘센 외국인이 주로 그거 좌지우지 많이 해요 타이밍 기회가 한 번은 여기서 해완 네 감사합니다. 자 엘지압 같은 경우에는요 67만원대 한번 더 줄지 모르겠는데 왔다갔다 하다가 여기 오면 적당히 사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쳐지면 60일 올라오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하면 적당히 빠져나오는데 별 무리 없어요. 아직까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폭락이 이렇게는 안갈거에요. 아마 안갈건데 시장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됩니다. 요점은 여기 꼭대기 말고 적당히 좀 내려오면 슬쩍슬쩍슬쩍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소차 이슈 계속 있는것 같습니다. 성창오터택도 좀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할거구요. 동원아빠는 성창오터택 사서 수익났겠네. 그죠? 무조건 수익이지. 여기 밑에 샀는데 뭐. 그죠? 닥터캔 여기 와중에 두번 사고팔고 했습니다. 5% 챙겨먹고 다시 사고 9%인가 챙겨먹었습니다. 15% 먹었어요. 간만 들고 있는것보다 100번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하는겁니다. 여기서 왜 팔았다? 볼린지 밴드 상단이고 8800원 목표로 간다 그랬고 8800원 인근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니까 그냥 끊어버립니다. 밑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안토해내잖아요. 600원 토해냈어요. 600원.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자 미국선물 좀 밀리니까 같이 밀립니다. 자 어저께는 하락폭에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 말씀드렸다면 이제 상승폭에 어느정도 조정받으면 양호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절반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어저께 진폭이 대략 선물은 3% 거든요. 그럼 오늘 1.5% 정도만 안 밀리고 막아낸다면 양호 1% 미만으로 막아낸다. 조정받더라도. 그럼 베리 굿.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큰 의미로 은봉이 크게 밀렸다가 양봉으로 들어 올렸는데 다시 밀려버린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승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래위꼬리 달고 도치 정도로 공방은 좀 있으나 적당한 수준으로 마무리되면 베리 굿. 그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의 고급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요 투자자의 심리와 차익 실현 욕구 내지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녹아서 캔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지와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자 그린 뉴딜 비교적 거점 부위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흔들려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 갖는 것이 게임즈 전반적으로는 뭐 다같이 올라가진 않네요 엔지소프트는 2% 올라가고 있고 펄어비스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빠진 쪽도 있네요 경쟁자가 왔다 이겁니까 어쨌든 그렇네요 엔터테인먼트 양호 어저께 이어서 또 양호 테마 주는 수소차가 양호 그린 뉴딜 약세 진단키트 강세 5g도 막 나뉩니다 5g 핸드폰이 비교적 핸드폰 부품 비교적 양호 바이어도 비교적 양호 삼성전자 엘지전자와 같은 전기전자 양호 야 엘지전자가 죽이게 가네 삼성전자 뭐 외국계 매수 들어오겠지 매수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 외국계 들어있는 매수세 여기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일단 들어옵니다 하이닉스도 자 예전 상황과 뭐 약간 반대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력으로 많이 가면서 주춤한다면 좀 표현이 적당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시총 상위에 보면 나머지 크게 많이 가는 거 잘 안 보이잖아 여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 한 보름 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빨리 빨리 변해요 자 삼성전자가 6만원에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도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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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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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미국선물괴적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일단 하라 가다가 반등 봉 넣으니까 하라 가다가 반등 봉까지 똑같아. 거의 봉까지. 자, 그렇다면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고점 2400을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 되겠구요. 외국인 선물이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막 왔다갔다 하거든요. 최근에. 막 흔들어 젖깁니다. 오늘 만기일이니까. 게다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좀 확대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강세보이는 반면에 하이닉스가 주춤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사업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그리고 통신 부품 쪽으로 상당히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강세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 하나 지금 잃었습니다. 화웨이, 그죠? 매출 비중이 10% 정도 된다. SK하이닉스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반도체 디레임 가격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만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장대 연봉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 원래 푹 더 빠져야 되는게 정석이거든요. 일단은 멈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만원권이 강력한 지지권은 맞거든요. 그죠? 그 지지권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28만원으로 자, 그래서 빨리 올라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힘없이 밀리면 28만원까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악재, 악재라 해야 되겠죠. 악재 두방이 나와가지고, 그죠?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란님 반갑습니다. 진단키트가 예전만 못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젠도 상당히 강해 갖다 그대로 밀려버리고 수젠택이도 막 상한가 갖다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반동 시도 나옵니다. 과하게 올라가자. 어저께 댓글에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요. 이 새끼도 사기꾼이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요.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죠? 옆에 있으면 한대 쥐 박아버리고 싶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까? 근거를 대보던지. 그죠? 어디다 대놓고 이 새끼 저 새끼인가 모르겠어요. 진짜. 앞에 딱 대놓고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거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그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까지 외국계 매수해줍니다. CJ제당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니까. 엔소프트. SK텔레콤 기아차. LG생활건강. 현대차. 오늘 자동차 전기전자에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TV하이텍. LG학. 삼바. SDI. 호텔실라. 모비스. 매도. 좀 많이 요새 이슈 있는 대림산업 매도입니다. 네이버도 매도. 포스코 케미칼도 매도. 네이버도. 네이버. 어저께 jp모건이 7만원 목표주가 말했던 셀티린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사네요 제넥신 jp 카카오게임즈 외국계 매도 kmw 매도 rfhrc 매도 솔브레인 rspot 대체적으로 많이 오른거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한글자막 by 김영진 바이오쪽이 SK케미칼도 그죠? 이름도 어려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임상실험 중단한다 하니까 그냥 푹 빠지고 그죠? 그랬습니다만 일단 강하게 반등 넣어내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외국인은 매수세 코스피에 들어옵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IT전기전자 자동차 쪽에 좀 치우친 매수세다 기관은 매도 넣어놓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 기관외국인 쌍클이 매도 넣어놓은 상황이고 선물은 일단 장 초반에 왔다갔다 하다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끌어당기는 부분은 현재 미국 선물이 하러가다가 약간 반등 시도 나오니까 같이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미국 선물도 전일 강하게 반등한 만큼 추가로 강하게 반등은 만약에 못한다면 조정을 적절하게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조정폭으로 반드시 장중에 좀 가야만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변동성 심한 장세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도록 하죠 오늘 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향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미국 시장 급변동하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오늘까지 선물의 옵션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상방향으로 잡고 있던 포지션 때문에 조금 미국보다 안 빠지면서 끌어당기면서 왔다면 내일 후폭폭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어느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르머치 닥뚝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본동성 바이바이